말씀이 사랑이 됩니다. 사주풀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출발합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 다가가는 시간, 세상의 교리입니다. 오늘도 마테오 복음과 함께 할게요. 신부님, 말씀 소개해 주세요. 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마테오 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나온 지혜롭다는 자들, 그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빛나자매님, 사람들 많이 만나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오, 저분은 녹음해야 돼. 진짜 괜찮은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저게 무슨 개 짖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슬기롭다는, 슬기롭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죠. 반대로. 우리가 입을 갖고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만 해요. 그 입을 골든 마우스라고 해서 금구 그래요. 금구로 만든 입. 금구라는 그런 호칭을 드는 사람들은 정말 설교나 강론, 또 설법을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하여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하느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금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골든 마우스. 그 다음에 명칭이 입이에요. 입? 그냥 말하는 사람? 그냥 달려있어. 눈, 코, 입이 그래서 그냥 붙어있어. 그냥 말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그냥 하나 보다. 그냥 그런 입. 그 밑에 게 뭘까요? 그 밑에 단계. 동물들의 주둥이? 사람도 주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꺼내는데 뭔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그 사람은 주둥이 좀 그만 놀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분은 정말 금구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왜 주둥이 저렇게 놀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좌신부들을 보면서 지혜로운 보좌와 그렇지 않은 보좌를 봤는데 가장 지혜로운 보좌들은 어떤 보좌신부인지 아세요? 주임신부님한테 충성을 바치는 건 강아지예요. 아니, 아니. 대드는. 대든다는 표현 말고? 대들면 진상이고. 이의를 제기할 줄 아는? 제가 봤던 보좌신부 중에서 최고의 여우 같은 보좌를 봤는데 모든 걸 다 본당신부 위주로 해. 본당신부가 감동을 받아서 보좌신부한테 모든 걸 다 맡겨. 그런 친구를 딱 하나를 봤었어요. 진짜 보좌생활 잘하더라고요. 본당신부한테 대들고 들이받는 건 하급이야, 하급. 그건 멍청한 거죠. 평생 시부모 같은 본당신부하고 2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들이받으면 밥도 같이 못 먹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보좌신부 중에서 정말 지혜로운 친구들 보면 애들이 알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죠. 아이들이 그 보좌신부 옆에서 떠나지는 않아요. 어떤 본당을 갔는데 주랍게 애들이 막 엉겨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보좌신부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중에 하나가 보좌였어요. 애들하고 똑같이 입고 뒤엉켜서 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어떤 녀석들은 난 신부야. 그러면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친구들도 있는데 슬기로운 보좌들은 아이들 속에 묻혀서 살아요. 그런 보좌신부가 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그 신부가 가고 안 좋은 신부가 오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확 줄어요. 어른들은 신부가 바뀌건 말건 그냥 상당히 가는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자기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안 나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보좌신부님이 정말 마음에 들면 공부 제끼고 성남부터 가요. 슬기로운 보좌가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호복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철부지들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철부지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철부지는 일단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철부지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엄청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가진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바로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으니까 하는 말마다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자기가 공부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나 완벽해. 더 배울 게 없다. 나 모든 걸 다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의학에서는 허언증 환자라고 하고 영성심미에서도 영적인 허언증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철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또 뭐가 있어요? 신부님. 요즘 신호달리토스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신호달리토스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3일체난 단순히 세 분이 한 의미라는 그게 아니고 세 분이 서로 소통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대화하는 관계 이게 3일체 본래 의미인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원래 그 신호달리토스는 신부들이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요? 신부들은 신학생 때부터 이렇게 종종인 관계에서 살았거든요. 대화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대화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어렵고 그리고 신호달리토스는 대화하는 척하는 것과는 달라요.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답이 없이 서로 얘기해서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신호달리토스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해서 대화하는 게 신호달리토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대화는 척하는 거지 대화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전장터에 보내요. 왜요? 아버지가 만약에 국악이야. 전쟁이 났어.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보내요. 솔선수범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다 자기 집 아들들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아들도 다 보냈는데 내 아들은 안 보내? 이런 건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못 보내. 그러니까 전쟁터에는 반드시 왕이 자기 아들을 보내야지 그래야지 백성들도 자기 아들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정말 서로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어떤 일을 갖다 이렇게 같이 해나가시는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군요. 예수님을. 그렇죠. 성부께서 보내시기도 했지만 성자께서 자진해서 오신 것도 있고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자인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약자에게만 측은지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교회 생활 40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측은해서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의무감만 들 뿐 사랑의 기쁨은 없습니다. 40년간 하느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랭하거나 구걸하는 관계입니다. 저보다 불행을 겪으면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왜 하느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안 될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심정의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병들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치료가 정말 필요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하느님께 기도해서 얻는 것보다 성당에 가서 신자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사랑 이전에 사람부터 받는 사랑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강자인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약자에게만 치근심이 든다. 그랬거든요. 강자인 하느님? 하느님이 강자인가? 그거는 좀 의문이 가는데 하느님이 정말 정말 강자이셨다고 하면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당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하느님은 사실 약자예요. 인간에게 휘둘리는 게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강자인 하느님이라는 것은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아버지가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사연을 보내신 분에게 굉장히 억압적인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하느님한테 투사를 했을 때 하느님이 강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약자에게 치근심이 든다는 것은 여기서 약자는 본인 자신의 투사일 수 있어요. 나처럼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챙겨야 돼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하느님께로 전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이 따뜻하다는 느끼고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잔적머리 없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잔적머리 없고 인간의 죄만 따지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그 이미지가 부정적일 때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돌아가신 교회 생활 40년에 예수님이 치근해서 성당을 다녔다. 교회에 대한 의무감만 있을 뿐 사랑의 기쁨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어떤 정을 나누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때 신앙생활에도 그게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필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보다 성당에서 신자분들과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단 성당 공동체에 가서 그 공동체의 사랑을 좀 느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신부들을 보면 가끔 제가 본당신부 할 때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한 맘쯤에 전화가 와가지고 신부님이 지금 잠 못 주무실까 봐 전화했다고 위로해 드리려고 난 지금 자려고 그러는데 잠을 깨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부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왜 그럴까? 그게 사실은 본인 자신의 문제를 본당신부한테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도 그런 면이 많이 보여요. 예수님도 측은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의 종교 문제를 개혁하려고 했던 전사였어요. 투사였어요. 불쌍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엄청나게 에너지도 많고 그리고 활동력도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은 그분은 돌아가신 다음의 모습이지 생전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생전의 모습은 전사였어요. 칼만 안 들었지 정말 무인의 기질을 가졌던 분이었거든요. 불쌍하게 여길 분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분이 갖고 계신 하느님이나 예수님 또는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갖고 있는 관점이 상당히 투사가 심하구나 하는 분이 들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성당 안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시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시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구나 하는 느낌을 계속 받는데 아버지의 관계를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심리처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고 계신 여러분의 사연을 봤습니다. 게시판 열려있으니까요. 사연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